자, 뜻 얘기해 보세요 Sink 가라앉다 Horizontally 수평선 오 수평적으로? 수평적으로? Set? Flo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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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다니는 Hang? 어, 매달리다 Release 놓아주다, 프로듀어 Cage 가두다 응, 세 장 Skip 지나치다 Roar Roar 모르겠네요 Roar 우르렁거리다, 로드, 길에서 로드? Rod Rod 뭐죠? Rod, 로드 길에서 박대기를 Grab Grab Gap 뭐요? 갭이 틈이잖아, 갭 틈을 잡다 그래, 잡다 뭐 그런 대지 Sik 딱딱한 Sik 두꺼운이지, 두꺼운 Idea 응, Idea 비타민, 나도 비타민은 상대 홀쎄, 홀쎄 루 너 거기나 봐 하하하하 원래 써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이씨 하지 말고 빨리 해 거기 해 Sik Sik하고 반대말이야 Idea Idea? Idea 아닌가? Idea가 아니라 Idea가 이상적인 응 I do I do I do I do I do 아줌마가 주장하다 아, 주장하다 Story Story 역사적으로? 역사의 역사의 레버리... 레버라토리? 응 뭐죠? 레이버가 노동이잖아 노동하는 거 실험시 응 아시스턴트? 응 어시스트가 돕다 AD가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사람 응 조수 엑스... 프리먼트 엑스페리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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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페리먼트가 실험이잖아 경험이잖아 네 경험을 실험해보다 실험 Theory? 응 Theory Theory 글로 쓰여진 이론 Analyze Analyze 조사하라 분석하다 Combination Combination 복잡한 Combine이 결합시키다 그래서 결합이네 응 봐봐 음 지금 음 가장 단어 암기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다 암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알겠지? 말이 안 됐어 솔직히 네 float는 flow가 흐르다잖아 그래서 흘러가서 떠다니는 거고 로우어는 로우드 길에서 포효하다 라드도 길에서 막대기를 주었다 이렇게 Grab은 그립이라고 하잖아 테스트 쓸 때 이걸 이렇게 손을 잡는 걸 그립이라고 하잖아 그립을 움켜줬다 아이디얼은 아이디어가 이상적인 Argue는 아줌마들이 논쟁하다 Labelot는 Labelot가 노동이고 Tori가 이게 영역을 뜻하지 그래서 일하는 영역이야 그래서 그냥 하지마 일하는 영역 일하는 영역 그 다음에 야 지금 이 한주를 지금 5분에 다 끝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서 하는 거야 지금 4분이야 지금 4분 그 다음에 시어리는 글로 쓰여진 이론 컴비네이션은 컴바이니 커미투게더이라 컴바이니 결합하다 그래서 컴비네이션이 결합이 돼 해봐 5분을 둘러봐 4분이야 지금 빨리 Ft Float Ft Far 물에 따다니다 가라앉는거 Rale counsel Rour 길에서 포효하는거 Road Red R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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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에서 마케를 추악하는거 Grab 도 뭉켜지는거 Ideal Idea 이상적인 아줌마들이 논쟁을 하다? 레벌트리 레이버가 뭐라 그랬어? 레이버 뭐였지? 뭐였죠? 레이버가? 레이버가 노동, 노동을 하는 실험실 오동원의 실험실 어시스트 어시스트 해주는 조수 엑스피리먼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 잘 만든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 시어리 쓰여져 있는 이유 컴비네이션 결합이죠 해봐 솔직히 회사 지어지면 50%는 채고 야 벌써 지분을 노리다니 50%? 나중에 단어 게임을 해서 만들거거든 게임이요? 플랫 가라앉는 거 아니 맞죠? 아니 떠다니는 거야 떠다니는 거야 반대미기 룰 룰 포열라 룰 룰 막대 랩 음표지다 아이디얼 이상적인 알규 논쟁 네버트리 실험실 어시스턴트 노동? 어시스턴트 해주는 조수 조수 엑스피리먼트가 그 실험이고 실험 시어리 시어리 이론이고 컴비네이션 복잡 아니 결합하다 그렇지 그럼 이 학생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잖아 이번에 영어시험이 몇 점이었지? 이거였나? 안나와 아 솔직히 꺼여